도깨비 도깨비? 한 번 더 뛰면 안 되겠죠? 더 할래? 괜찮으세요?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오늘 아직 첫 촬영이야. 아직까지는 생생하게 하네요. 오늘 촬영을 위해서 어제 좀 일찍 잤더니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듯 dú Espine 부착 박님, 너무 잘 했는데 많이 좋아졌네. 숨겨진 비밀 있어. 오늘 연습 되게 많이 zwar 받을 거야. 오늘 컨디션 다시 되어볼게요. 제대로 밤을 설쳤어요. 오늘 너무 걱정되고 떨리고 그래가지고 강림이 짧게 얘기 잘하던데 저는 어제 밤을 설쳤어요. 왜냐하면 오늘 너무 떨리고 걱정이 돼가지고 잠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밤새고 나왔어요. 여기까지 비형과 준호 형과 닮은 정성형과 함께 보이십니다. 항상 초등학교 역할을 했다가 고등학교 역할을 좀 고등학생 역할을 좀 오류만 해봐서 설렌다고 해야 되나. 아직 실감이 안 나는데요. 제 초신이 계좌가 없는 신이어서 쳐다보기만 하는 신이어서 아직 실감이 안 나네요. 잘 보네요. 하리가 굉장히 밖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온도 31도래 30도 제가 원래 그다음 날 뭐가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서 오늘도 조금 걱정을 했는데 사실 걱정과 다르게 잠을 굉장히 잘 자고 왔고요. 지금 여기 현장에 와있지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그리고 실수할까 봐 걱정도 되고 잘 하겠죠? 파이팅! 여러분 현두TV가 생긴다고 합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 제가 재밌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